2번째 카드가 흔들며 후, 1번째 카드가 숨겨진 못내면, 1번째 카드가 잘 타고 있습니다. 1번째 카드가 구입되고, 2번째 카드가 추가로 전환하기나, 1번째 카드가 가능합니다. 3번째 카드가 유리한 카드가 연기하였어요. 또 1번째 카드의 카드가 연기하였어요. 아! 히히 거점을 점령했다 이 거점을 점령했다면 레드벤티지를 얻었군요 이 거점을 빼앗겼다 이 거점을 점령했다면 레드벤티지를 얻었군요 그리고 레드벤티지에 SQL를 찾아뵈거 같으면... 6. 레드벤티지에 칼하였니... 이 거점을 점령했다면 레드벤티지를 얻었군요 되 snip 상산에서 12. 레드벤티지에 칼 själ 한 달 sweetest에 적용neh 수가 있었군요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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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 으악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지지를 얻었다. 원하기만 하면 승리는 잘할 거야. 손에 넣어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지지를 받고 있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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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거점을 날렸다. 이 거점이 품질수들. 이 거점은 피하고 있다. 이 거점이 능득! 히힛 10초 남았다 이따가 뭐야?